안녕하세요 레이킴 김레이쿤입니다 오늘 시즌4가 끝났어요 그래서 플락이 1등을 했고 이제 프리시즌을 준비하면서 시즌이 끝나면 메일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정복자 메일 아바타랑 기사 서양이랑 자기가 이때까지 이번 시즌에 했던 정복자 상자와 골드랭크 보상이 와 있습니다 받아볼까요 자 상자강을 한번 저희 와이프님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 똥손이니까 눌러주세요 여기 와서 눌러주세요 뭘 눌러? 이거? 사형 사형 사형이 어딨어? 사형 아 이거네 깔까요? 네 하나 둘 셋 아 아 아 아 아 똥손인가요? 어 아 아 그렇지 뭐 어쩔 수 없다 아 삼밀정 삼밀이 안 나왔는데 삼밀 골드상자라서 그런가 중형 정복자의 상자라서 그런가 하 게임 끄고 싶네요 자 이렇게 꺼봤습 아 꺼봤더니 자 이렇게 상자를 까봤습니다 여러분들 좋은거 뜨셨나요? 좋은거 뜨셨으면 댓글로 한번 자랑을 한번 해보세요 다중나게 하 할 때 재밌게 보고잘 되고 너 화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